안녕하세요 4월 학력평가 사회문화 해설 총평을 맡은 박범입니다 5월에 4월 학력평가다 라고 말하는 참 신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월 학력평가는 4월에 받고 4월 학력평가는 예전보다 미뤄져서 5월에 받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진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내 나름대로 잘했나? 정말 체크하고 점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참 열심히 봤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늘 늘상 말하는 시험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처럼 그리고 점검은 꼼꼼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무엇보다 꼼꼼하게 하려고 들어왔겠죠 일단은 시험 보느라고 애쓰셨고요 시험 결과에 막 일일 비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를 비롯하여 다른 과목들까지 말이죠 구경수라고 하는 그 과목들까지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또는 너무 들뜨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한 물론 여러분 작년 12월부터 또는 1월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새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80일 정도 지났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결과가 앞으로 수능의 결과인 것처럼 들뜨거나 낙담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보면 대체로는 어땠냐면 대체로는 다행히 평이했다 감히 제가 모의고사의 총평을 말할 때 평이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오랜 시간이 사회문화 문제를 보니까 되게 평이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평이하다고 말하면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평이하다고 말하니까 내 실력이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평이하다 또 좀 쉬웠다고 말하는 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이 정도면 개념을 이래동학한 학생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이렇게 돌려서 본 학생들은 물론 실수했을 수도 있고 물론 착각했을 수도 있고 물론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뭔가 함정을 파거나 막 오거나 어려운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십 번 문제까지 풀 동안 와 미치겠는데 진짜 어려운데 시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네 뭐 오 단원까지 있는데요. 네 오 단원에서 두 문제고 나머지는 다섯 문제 네 문제 뭐 이렇게 해서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사회문화 교육과정 바뀌면서 새로 들어간 사회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려나 하고 봤는데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과정 바뀌기 이전에 출제됐던 양상과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빈곤 표분석 문제라든가 이런 데 나오면 어떡하지? 또는 인구 부양비 관련된 표분석 문제 나오려나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도 내지는 신유형 문제라고 한다면 신유형 아니 주제가 새로운 거 한다면 15번입니다. 네 15번이고요. 그리고 표분석 문제 20번 15번이 되죠. 20번은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그 문제 계층 표분석 문제입니다. 지금쯤 지금 5월이 됐으니까 수능 특강도 좀 풀고 기출도 개념을 한번 끝낸 상태에서 기출을 좀 풀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아마 계층표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층표 기출을 풀거나 했을 때 또는 수능 특강까지 혹시 풀었다면 와 너무 어려운데 라고 했을 텐데 그 정도 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평이하게 나온 편입니다. 쉽게 나온 편이에요. 물론 틀렸을 수 있습니다. 계층표분석 문제를 본격적으로 안 한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개념만 하고 표분석 문제 유형을 연습하지 않은 학생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으나 일반적인 수능 난도를 쳤을 때는 좀 쉽게 나온 편이고 가장 여러분이 애먹었을 문제는 15번 문제죠. 뭐냐면 소득 5분이 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사회문화에서. 물론 그 개념 설명을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래서 소득 5분이 배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걸 염두에 두고 표 문제를 풀었어야 됐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진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찍어서 이것까지 잘 맞추거나 풀어서 잘 맞추면 너무너무나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어떻게든 더 맞는 것보다는 아, 이러한 새로운 유형이 나오는구나. 5분이 배율 모른다면 그 아래 있는 설명을 통해서 그 5분이 배율의 의미를 이 선지 하나하나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문제 풀어가는 방식을 익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쉬운 난이도였다. 5분이 배율로 만들어진 조금 어려운 소득. 5분이 배율로 만들어진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있었으나 맞추고 틀리고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쉽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중에는 실수로 틀린 학생도 있고 기억이 알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학생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좋아요. 오히려 운 좋게 맞춘 것보다는 아깝게 틀리거나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났거나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야 이거 이걸 내가 이랬구나. 아 그 아쉽네 라고 하는 마음에 보다 더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틀려야지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건 모의고사 동안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능 특강을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기출을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안 늦었어요. 정말 여러분 한 3월부터 시작하면 한 80일 지난 겁니다. 지금부터 꾸준하게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 다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갔다면 면밀하게 풀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다 풀었다면 한 번 더 점검하는 거고 그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6월 시험 남겨두고 있습니다. 6월 시험까지 또 여러분이 오늘 아쉬웠던 것을 보강해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올려가면 되는 거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6월에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푹 자고 푹 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